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훈아형입니다. 오늘 너무 박서진님께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서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박서진님의 외조모님께서 안타깝게도 오늘 작고하셨다는 소식이 박서진님 측에서 공식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서진님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두터운지는 팬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텐데요. 박서진님은 외할머니의 작고 소식을 들을 당시 광고 촬영 중이었고 이후 미스터트롯2갈라쇼 리허설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급하게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빈소로 향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 아침 마당에서 박서진님의 외조모님께서 너무 연로하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독한 상황에 있다고 박서진님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박서진님이 미스터트롯2에서 안타깝게 탈락을 하였을 때 박서진님의 외할머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외손주인 박서진님이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우승하면 좋겠지만 우승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고 이름을 알리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서진님은 공정한 심사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안타까운 탈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중들과 팬님들이 분노한 것 이상으로 외할머님께서도 분하시고 안타까우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천만다행으로 이번에 하늘이 박서진님을 도와서 미스터트롯2에서 탈락했음에도 오히려 진에 당선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최근 이러한 박서진님의 성공에 TV조선과 미스터트롯은 시청률 급락을 어떻게든 이겨내보고자 갈라쇼에 출연해 주십사 박서진님께 요청을 보내었는데요. 그야말로 몇 달 만에 이루어낸 속시원하고 통쾌한 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조선의 역차별을 당했던 박서진님이 탈락 이후 오히려 멋지게 성공해서 돌아와 미스터트롯2 갈라쇼에서 미스터트롯2 탑7 그 누구보다 성공한 모습으로 더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그 장면을 외할머님도 같이 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 저만 해도 이렇게 아쉽고 안타까운데 박서진님의 마음이 이 일로 얼마나 무거울지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참 먹먹해집니다.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외조모님의 빈손은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위치한 삼천포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발의는 18일 오전 7시에 진행되어 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보다 가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박서진님. 그런 박서진님을 위해 팬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저 한결같이 박서진님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텐데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로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서진님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외할머니를 다시 볼 수는 없지만 외할머니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박서진님의 행복과 성공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늘에 있는 박서진님의 외할머님에게까지 박서진님의 이번 앨범이 대응행을 거두어서 박서진님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대박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박서진님의 신곡 춘몽과 지나야와 헛살안내에 팬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밤 설치해 내가 넌 널 사랑했나 밤은 불꽃이 가는 대로 놀아보세요 그저 콧술의 콧수가 분리로라 이기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막 거기서 거기지 말아 내가 정말 헛한 사람들 오늘은 외조모님의 작고로 인해 힘들고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서진님의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댓글로 박서진님을 위한 위로의 말을 적어주셔서 작게나마 박서진님께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